아하 자 여러분 덕분에 먹고 살아 아하 자 우리는 이제 나이를 먹어서 기습 빠른 노래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번에 좀 요즘 무릎에도 좀 무릎에도 좀 힘들고 도가니도 아프고 요번에 좀 저희도 꼭 쉴 수 있는 노래를 하려고 오케이 자 저희가 얼마 전에 앨범을 내놨었는데요 한국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노래입니다 예 들려 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자 노래 부르면 그냥 박자마자 들어주십시오 오케이 마지막 휘내코라고 한간도 생각지 못했는데 난 다하지만 떠나야 한다고 왜 아무런 준비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행복했다고 심게 생각하고 심지 않아 네 네 날 믿고 싶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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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와 함께한 나무를 부르면서 내가 어떤 일을 사랑하고 있어 얼른 자리를 따로 채우면서 있던 추억, 기억들 때론 날 괴롭히겠지 지배전한 시간이 또 조금씩 너를 잡히겠지 이동사, 여기! 정렑은 골고루는 자세히 지마 멀리라, 나 같은 걸 돌아오지마 돌아갈 길은 꿈에다 우리 맘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